손흥민 축구선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의 아버지 손웅정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현역 시절에 측면 공격수로 프로축구 선수로 뛰었던 분이십니다 자신이 공격수였지만 자신에게는 수비수 하나 제끼만한 어떤 발기술이나 개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성적은 내야 했기 때문에 스피드 하나 믿고 치고 달리고 이런 식으로 성적은 냈지만 그것 때문에 몸이 쉽게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흥민 선수가 되기 전에 아빠 나 축구하고 싶어요 너 진짜 축구할 거야? 너 정말 힘든데? 진짜야? 정말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될 텐데 이 축구 철학이 중요하잖아요 뭘로 가르쳐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축구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의 축구 철학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나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나처럼 하면 안 된다가 축구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정반대의 시스템을 갖추고 가르쳐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가 본 한국 축구의 고질병은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데서 시작된 병이다 그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간결한 순두부 볼터치라고 하죠 공이 딱 떨어졌을 때 탁 그냥 사뿐하게 받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내는 게 아니라 완전 그 기본기가 갖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서 몇 년을 썼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한 6개월이면 한다 하지만 1년이면 한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7년 걸렸다고 해요 기본기의 7년 360월 쉬지 않고 친척 집에 놀러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쉬지 않고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이 알고 3일을 쉬면 관객이 안다는 말처럼 쉬지 않고 그 아이에게 기본기를 가르치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농부의 마음이다 365일 파종한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해도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날씨가 되어야 돼요 비가 내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반대로 아무리 비가 내려도 씨를 뿌리지 않고 개간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손흥민 선수가 2010년 분데스리가 데뷔를 하고 첫 골을 넣었을 때 뉴스에 난리가 났댑니다 해성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 어느 분야든 해성처럼 나타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을 뿐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기본기를 갖추었다가 그때의 단지 발현된 것 뿐이지 갑자기 해성이 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의 뼈아픈 경험 나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기에서 얻은 결론으로 이 아들부터는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서 키워진 선수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 이야기에서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8장 후반부에 이 본문이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기본기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우수와와 이스라엘은 3전 2승 1패입니다 여러분 꽤 괜찮습니다 이정도면 예선 통과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결과가 지금 결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기가 되었느냐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분명 나중에 여정을 가다가 중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쯤 다시 기본기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되새기고 갱신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에발산에 재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기에 돌을 세운 것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우수와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했단 말이죠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재단을 만들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재단을 만들으십시오 8절에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성 전투 이긴 다음에 이동을 해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요 세겜을 중심으로 여러분 북쪽은 에발산이고 남쪽은 그리심산입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처음 와서 재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세겜의 땅을 사게 되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바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을 중심으로 산이 나눠져 있는데 이 에발산에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석으로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죄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간과 이스라엘이 사실 범죄한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목제는 감사제라고 하죠 화목제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재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또한 초점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에요 32절에 보면 돌에 율법을 새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호수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고대 중동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왕이 전쟁을 치른 다음에 승리를 하면 돌을 세운 다음에 석회를 바른 다음에 거기에 왕의 행적과 왕의 위대함을 새깁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한 부분이 굉장히 이거와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죠? 왕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군사의 강력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만 승리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본이거든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와 1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중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키고 치우치지 않게 해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할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묵상해서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신껏 실천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사실 모세오경 장세기, 추레기, 래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너가 형통할 거야 너가 성공할 거야 이것이 이미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지금 이 산에서 다시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승일패 나쁘지 않지만 기본기가 흔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어떤 전쟁이 기다리고 있냐 지금까지 거쳤던 전쟁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족속들이 하나가 아니라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대항한다고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예상은 아직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희의 기본기를 점검해야 된다 너희의 볼터치를 점검해야 된다 너희 드리블을 점검해야 된다 슈팅을 점검해야 된다 사실 경기에서의 결과는 얼마나 기본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맺혀진 것 뿐이에요 승패는 경기장이 아니고 기본기를 어떻게 다뤘냐 거기서 이미 그러면 승패가 결정된 것이죠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순정하여 살아가느냐 그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 손은정 선생님께서 축구의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합니다 축구의 비밀 공에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축구의 비밀이 이거래요 저도 읽다가 너무 쉬운데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 외에는 왕도가 없다 근데 축구선수조차도요 자유자재로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볼 감각이야말로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는 지름길인데 자기도 프로축구선수였지만 자기는 그런 기본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나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새로운 사실 없죠? 공을 다뤄야 된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사하고 연구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여기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오랜 시간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하고 있지만 참 모르는 것이 참 많아요 여전히 또한 모르는 것도 많지만 또 한 가지는요 아는 것을 매일 자주 점검합니다 자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사실 말씀이 전부거든요 자 내가 오늘 행한 것이 이웃을 우리의 동역자들을 성도를 사랑하는 것인가 이 기본기예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 이것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흐트러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스 5장에 보면요 너희가 지금쯤 선생이 되어야 할 때인데 아직도 왜 초보의 젖을 먹고 있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너희가 고기를 먹을 수 없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본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월드컵에 나가요? 어떻게 프로축구가 선수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몸이 상하는 것이고 다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호수의 1장 7절 8절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킬 거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걸 말씀하잖아요 유한복은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말은 사랑할지 몰라도 실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신대요 누구에게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신을 더 그분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아 왜 나는 예수님이 잘 모를까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순정하는 그 훈련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여정을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에는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한계를 짓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내 윤례를 잘 지켰다 이런 얘기를 창세기 26장에 이사가게 하면서 너희 아버지는 내 말씀대로 살았어 물론 실수도 할 때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윤례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어떤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무엇인가가 제한이 있고 무엇인가가 한계가 정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명 제1개명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배척하는 게 있죠? 배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신들은 뭐냐? 여러분 이거는 가짜 신이죠 우상입니다 신처럼 보일 뿐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좋아하냐면 쾌락을 주죠 권력을 주죠 이런 걸 주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뭐가 있냐면 개명을 지키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가 뭔가 이렇게 제외되는 것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면 예배하느라 뭘 포기해야 돼요? 다른 시간 어디 가는 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을 돕고 살리고 주고 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 끝나시면 1층에 사역 박람회를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주님께서 그랬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가를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명을 지키는 것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기본기를 지키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정말 인생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간이 범한죄예요 하나님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 선을 넘어갑니다 윤례는 한계라고 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벌어진 일이 죽음이었습니다 아간에게 임한 저주였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신할에서 만들어진 그 외투를 보고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금덩이 은덩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면 보고 보고 또 보고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그래서 거기 나도 모르게 확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묵상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요 온열 시트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분이 있겠어요 전문용어로 엉뜨 엉덩이를 뜨뜻하게 해준 것이 자동차에는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리스펙트 존중합니다 워낙 추위를 많이 타니까 있어야죠 그런데 그럼 자동차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잘 달리고 잘 서는 겁니다 이게 기본기예요 자동차는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온열 시트만 된다 겨울철에 춥다고 차에 들어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뉴스에 제가 봤는데요 어떤 분이 한 70대 초중반 되시는 부부가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속도로에 서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남편이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지금 차가 다니니까 나가면 위험하니까 당신은 여기에 있어 내가 뒤에 가서 수신으로 해서 차를 다른 데를 보내고 빨리 이제 레카가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볼게 그러고 이제 아내는 차에 두고 자기는 뒤에 가서 뒤 차들이 이제 다 사고 나왔으니까 보내라고 그러니까 차들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트럭이 빠른 속도로 오고 있었어요 아마 봐긴 봤을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대로 그 차를 들이받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피했어요 그리고 그 피했지만 그 차를 받는 장면을 봅니다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는 그 모습을 보았던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사고를 이제 누구 탓이냐 이렇게 하다가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트럭 운전수가 60 남편이 40이래요 아니 어떻게 40이나 있냐 이 남편을 변호해 준 변호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속하게 차를 버리고 앉아는 것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알지만 사람이 당황하면요 알아도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당황해서 못합니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남겨두고 뒤에 가서 수신화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 기본기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어야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나 비극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왜냐하면 그 차에 후방 카메라가 있었어요 좋은 옵션이죠 충돌한 장면이 찍혔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차에 중요한 것이 온열 시트 후방 카메라 있으면 좋지만 그게 기본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잘 가고 잘 서는 거거든요 물론 그 남편분이 차를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바빠서 점검 못했을 수도 있고 재정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차가 기본기를 갖추지 못했던 것이죠 고장이 난 거예요 저는 운전을 아버님으로부터 배웠는데요 아버님이 정말 저에게 주의를 많이 주시면서 운전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을 좌회전 할 때나 우회전 할 때나 항상 점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차량 점검을 알려주시면서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들 몇 가지를 말씀하실 때 뭐였냐면 브레이크 패드 점검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이어에 돈을 아끼지 말아라 타이어가 마모되어서 브레이크 발보다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종종 전화하시면요 타이어 갈았니? 브레이크 패드 점검했니? 종종 그렇게 물어보세요 걱정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본이거든요 차가 여러분 가다가 못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움직이는 폭탄 그렇죠? 폭탄이 되는 겁니다 자신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고 장면과 뉴스와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타이어야 너 자신이 신앙의 기본기에 집중하고 우리 온 송도가 다른 화려한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신앙에 뭔가 대단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신앙의 기본기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그대로 살아내는 그 기본기에 너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온 송도가 정말 말씀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고 그것을 항상 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그 거예요 다시 기본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겜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여수하가 돌의 율법을 새기죠 자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여섯 지파가 산을 등지고 서고요 남쪽에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여섯 지파가 산을 등지고 말씀의 괴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쪽에는 누가 서느냐 루벤, 갓, 아셀, 수블론 단, 납달리 지파가 서고 남쪽의 산에는요 시몬, 네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서게 됩니다 이 기준이 뭐냐 네아와 라헬이 낳은 자녀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거고 라헬의 두 여종이 있었습니다 실바와 비라의 후손의 지파는 북쪽에서요 예외는 루벤인데 루벤은 왜 거기에 섰냐 루벤은 아버지께 범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하죠 그래서 에발산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듣고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고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말씀이 이 두 갈래가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죠? 기억나세요? 생명의 문이 있고 뭐예요? 멸망의 문이 있다 그러니까 글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 어디로 갈 거냐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데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 파멸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들어가기로 너희가 힘 써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성령의 이해에서 우리가 가는 거지만 분명히 주님이 힘 써야 된다 찾아야 된다 우리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월아 내워라 흘려서 세태에 휩쓸려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은, 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에발산, 그리심산 동일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우수화가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 여우수화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그래서 저주에 대한 말씀에도 아멘을 하는데 신명기 27장에는 저주의 말씀이 28장에는 순정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27장과 신명기 28장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저주와 복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1부 2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교화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정하면 이런 벌을 마땅히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요 이 저주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저는 어릴 적부터 자라나면요 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학교를 갈 때 유치원에 가던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냥 건너면 안 된다 빨간불에 건너면 큰일 난다 이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건널 때 그걸 확인을 하고 파란불에 건너야 되지만 손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오는지를 꼭 확인하고 건너야 된다 이 말을요 매일 들었어요 저는 왜 부모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할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이 나는 때부터 중학교 갈 때까지 이 얘기를 매일같이 들은 거예요 아 좀 너무 심하다 이제 알아듣는다고 안다고요 저도 이제 그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왜 그렇게 하신지 알았어요 저희 가정에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아픔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저는 이제 커서 안 가죠 어리니까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길을 건넜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기본기를 제대로 가르치기도 전에 기본기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횡단보도 건널 때 차 주의해야 된다 손을 들고 건너야 된다 그냥 건너면 안 된다 그 마음에 무슨 말이에요 뭐뭐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보호하고 싶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싶어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커서 철에 들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요 그 부모님의 메시지가 여전히 새겨져 있는데 마치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제 영혼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안 된다 하지 말아라라는 속박이 아니라 뭘로 느껴져요? 안전벨트 저를 지켜준 안전벨트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호해 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낳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돼 빨간불이 안 된다 아무리 차가 없어도 조심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니까요 막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러면서 건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러면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기본기를 가르쳐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이 우리를 저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까봐 저 모르게 죽을까봐 사랑하셨어 오죽 사랑하셨으면 이 저주의 말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저주 받아라가 아니고 너희 살아야 된다 너희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그 간절한 그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잃었던 그 아픔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애절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발사님 사람들은 다 저주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 아멘 하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 느껴지니까 아멘 저희가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시죠 억지로 하신 분 계십니까?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주려를 할 때 서약하기 전에 하기 싫으면 이때 그만둬야 됩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맘에 안 들면 여기서 그냥 끝내야죠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 서약의 기본이 뭐예요? 다른 고백이 많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뭘 포기하는 거예요? 아내 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여성에 대한 것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뭘 해야 되냐 포기하는 거예요 제한이 생겨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남자에 대한 가능성은 다 죽는 거야 이제 그거를 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무입니까?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예쁜 여성을 보면 그게 제한인 거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내만을 사랑해요 모든 가능성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결혼 서약 이게 기본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왜 가정이 무너져요? 기본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결혼을 해도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에는 바운더리가 없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사랑은 다 포용하는 거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성들도 사랑하겠다 그러면 이제 서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서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선을 넘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한계가 없다고 해서 좋을 것 같지만 넘어가면요 이게 이제 재앙입니다 파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들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된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경기를 치르고 어느 정도 점수는 내겠지만 승리도 해요 2승 1패 그러나 그대로 계속 가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게 돼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좀 부끄럽지만 저와 아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거죠 굿모닝 키스 아 죄송합니다 굿모닝 키스까지는 아니고 뽀뽀 그 다음에 포옹입니다 포옹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사랑의 표현이지 그걸 통해서 부부는 하나다 당신만을 사랑해 그것으로서 외부에서 오는 모든 유혹과 공격을 막아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포옹 하나가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배우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안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남자는 그 말을 잘 못하잖아요 깊이 사랑하니까 속으로 근데 여성은 사랑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자는 인정해줄 때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지지만 그게 달라요 어쨌든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배제하고 무엇인가를 어떤 포기하는 것이 있지만 기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은 폐해졌는데 왜 자꾸 율법 얘기하시냐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바울이 율법은 그리스까지 인도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한다 몽학선생이다라는 말씀을 하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이미 완전합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봉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액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개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걸어질 것이다 반면에 율법은 폐해졌는데 왜 하냐 작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대적했던 말씀이 다 신명기 말씀인가 아시죠? 예수님이 쓰셨던 말씀이 대부분 다 구형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이제는 말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성경의 모든 율법과 말씀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도둑질하면 안 돼, 가늠하면 안 돼, 눕고 빼앗으면 안 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다 뭐예요?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동물을 보호해 주라는 거야 일한 사람들 마땅히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율법이지만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정음에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신명기 28장에는 그것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요호수하와 제사장들이 언약기를 메고 서 있고 요호수하가 그리심산 여기가 지금 다 그리심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심산에 서 있는 그 여섯 지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복에 대한 순정하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할 때마다 마지막에 크게 아마 아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는 없죠? 몇 가지만 해볼게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여섯 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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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정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34절에 보면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여자들과 아이들 즉 다음 세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어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상상이 됐어요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온 회중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거기에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세대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되니까 여호수와는 그 다음 세대 앞에서도 저주와 또한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이 약속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어릴 적부터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사순절이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매일은 원래 못했는데 사순절이기 때문에 더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때가 되면 아이들이 가정의 둥주를 떠날 때가 오죠 이미 떠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첫째가 이제 2년 반이면 대학을 갑니다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많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사회에 가면 이 아이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갔지만 거기에서 정말 신실하게 지켜냈는데 정말 이 아이가 그렇게 준비가 됐을까 제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삼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길게는 못해도 10분만이라도 오늘 우리 함께 읽는 통독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 읽은 것을 다 나누고 다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성령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가는 곳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만난 모든 곳에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10분이면 좋게요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10분만 들여도 아이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새기게 돼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본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다니엘이 비록 어릴 적에 바벨론에 갔지만 그의 그 어릴 적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핏박이와도 하루에 세 번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어릴 적부터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한 자녀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순정할 때 그 복이 임할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저주와 축복에 대한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100% 다 살아내줄 못해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데 이미 주님이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너가 넘어지지 쓰러지지 괜찮아 다시 일어나 회귀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 그 저주를 내가 다 치렀어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신령한 복은 다 내 안에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스 2장 3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칠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기본을 점검하십시다 그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정함으로 날마다 주인과 동행하는 진정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의 어떤 화려한 업적이나 대단한 거 여러분 다 모세나 요호수하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처럼 평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삭이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아직 우리의 가정의 둥지 안에 있고 있는 머물러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교회 전체에 흘러가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열방으로 흘러가는 정말 복이 있는 우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